이 더운 날씨에 오후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덮는 자가 다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웃으십니까? 여기서 좀 심각하죠? 얼굴들 보면 왜 그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저도 심각합니다 뭔 일인지 몰라도 심각해요 그런데요 어린애들은 하루에 수천 번 많게는 4만 번까지 웃는답니다 애들은 계속 웃죠 울든지 웃든지 그죠? 어른들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셔서 지금까지 혹시 몇 번이나 웃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긴장이 풀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이요 내가 웃어야 편합니다 할 말 많고 그죠? 좀 어째보면 따질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여러분 웃어버리세요 옛날에 MBC가 가장 최장수 코미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회에 가는 저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웃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전부 다 웃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조금 전에 우리 딸이 눈썹을 그리 준 겁니다 웃음 갈수록 눈썹이 없어져서 자고 열려면 없는 것 같아요 눌려가지고 또 반은 이쪽으로 다 와가지고 그럼 열나서 침 바르고 눈썹 펴고 머리는 많은데 왜 여기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한 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금방 되면 좋겠죠 잘 안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또 뭔가를 하나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금방 안 돼요 뭔가 자꾸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티끌들이 쌓여서 어느 날 뭔가 형태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바람 불면 다 날아가쁘고 막 이런 거 반복하다가 어느 날 사람 구실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다른 말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조금만 그 말 안 하고 참았으면 아하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진실을 말해 주잖아요 내가 안 따지도 되는데 따지고 나서 돌아와서 금방 후회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참을 건데 대한민국은요 빠르기로 소원한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부위에서 설교하다가 암연 안 나오면 강사님이 계속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계속 암연하게 만들잖아요 암연도 금방금방 나와야 돼요 인터넷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스피드 저는 외국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제주도 다섯 번 갔다 온 게 다 압니다 외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되고 맞죠? 24시간 음식 시켜서 배달되는 나라 택배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에 와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이렇게 옷을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한 다음에 동대문 시장에 아침에 나가서 딱 갖다 주면 그날 여섯 시 전에 단추 달고 택 달아서 카달로그까지 만들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 정도로 빠름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빠름 때문에 좋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200원 넣고 밀크커피 먹을 때 보면 톡 떨어지면 잔 잡고 있어요 이거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이거 잔 잡고 기다리고 앉아있더라도 어떨 때는 물이 옆으로 나고 손 다 뒤에도 거기 그 자판기는 정말 빠른 거잖아요 돈 넣고 밀크커피 딱 누르면 컵 나오고 소로로로 해서 탁 나오고 불 꺼지면 빼면 되는데 불 꺼기 전에 손 넣고 빼잖아요 대한민국 안경 여러분 서울의 동대문 가면 안경제업 유명하죠 시력제고 그날 안경 끼고 나오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 정도로 빠른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 75살에 갈대아우루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백세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기다릴만 합니까? 자판기 커피의 2초를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25년을 어찌 기다립니까? 갈대아우루에서 하나님 약속 주시고 떠나게 한 지 25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복들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한 축복을 줬잖아요 특별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자식 없습니다 사례도 자식이 없데도요 나이 75, 65된 이분들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갈대아우루에서 꼬득이 내려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 말에 꼴가닥 넘어간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75, 65대 가지고요 갈 바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아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호텔은 아니면 백화점은 편의점은 다 알아보고 병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잖아요 그래도 잘 못 움직입니다 75대고 65대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 어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면 다 고생입니다 여러분 사는 데가 최고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최고라도요 제가 그랬죠 집 나가면 뭐라고요? 뭐 새로운 일이 있겠지 새로운 뭐가 있겠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새롭게 맨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75, 65대 부부가 갈 바도 모르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 했던 행동 그거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발걸음을 뗀 것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씀을 쫓아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 떠남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떠나는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부터 함께 하시는 것 첫 발 떼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첫 발을 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으로 가서 재단 쌓고 막 자식을 주시면 열국의 어미가 된다 했는데 우리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떻게 할지 막 꿈꾸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어버렸습니다 가뭄이 되니까 어쩌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내리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했거든요 내리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그 나라 왕이 데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례가 누구 아내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남자는요 여자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그 나이에 결혼을 했으면 60년 이렇게 살았을 건데 같이 70년 50년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팔아먹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12장 한번 봅시다 장세기 12장 15절부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바로가 그로말미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팔고 행동행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막 아니면 내가 남편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안 한다도요 남자들 믿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낙타 주고 약대 주고 노비 주고 이라니까 그냥 홀라당 넘겨버리잖아요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이 말린데도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요 하나님 나타나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누이라 아니면 여자로 그냥 저거 아니야 이라께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돌려보낼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바로가 화가 많이 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내한테 너가 아내라 했으면 나 안 데려갔다 어? 니 어찌 내가 어? 재물 주고 막 낙타 주고 이란다고 너가 아내라 말하지 않고 니만 비겁하게 살라고 그래 있었노 하고 바로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가 이랍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내 찾아주는 사람이요 남편이 아니고 바로가 찾아준데도 니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합니다 왜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잉태시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는요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마음이 든지 취해보지도 못하고 그죠? 물질은 물질대로 싹 다 뺏기고 죽을 뿐한 고비 막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바로 죽이려고 나타났거든요 꼼짝 마라 니 막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니가 누구 아내라고 했으면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 니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러잖아 그런데 저는 그 밤에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례 사례 이때는 사례죠 아직은 사례 나이 6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 한테만 줬습니다 아내는 그때는 뭐 묻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남편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내가 65세 뭔 영화를 볼 거라고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열국에 애미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나이에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고 떠났는데 아니 그 밤에 바로에 끌려가가지고 남편이라고 믿었던 평생 믿었던 남편은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여차하면 줬던 낙타 같은 거 타고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이런 남편 믿고 왔다고 생각했으면 그 밤에 사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저는 이 마음이 갑자기 성경을 이 본문 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오는 거예요 남편 하나 믿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 본문 보니까 지키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고 여차하면 이참에 그냥 새로 한번 장악하려고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밤에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가 뭐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평생 믿었던 남편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눈 보는 데서 쉽게 버릴 줄 몰랐다는 거죠 이 당시 사례의 마음은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마음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 성경은 알다시피 여자에 대해서 별로 기술 안 합니다 여자의 마음이나 상태나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이 밤에 무슨 생각 했겠습니까 자기를 모욕시키고 이제 바로 왕의 아내가 될 준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 그때 그냥 그냥이면 왕의 아내가 될 때는 좋겠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고 평생을 믿고 살았 이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전쟁을 겪고 난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활과 창을 막는 것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아멘 전쟁 영화 중에서요 삼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삼백 명의 군사가 수만 명의 적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요 삼백 명이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 방패가요 삼백 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방패진을 만들면요 화살 하나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방패가요 그때는 욕이 된 물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전쟁을 겪고 난 아브라함에게 나는 뭐라고요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기가차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만 하든지 섭섭할 만 하든지 이럴 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고민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랬잖아요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코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의 너의 전부고 산성이고 나의 너의 반석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빼고 하나님 나한테 뭐 주려 합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 후사는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입니다 종 자식도 아니고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투가요 아브라함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사물랍니다 결국요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사고를 치죠 장식이 16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더라 여러분 사례가 이제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때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사례 입장에서도 많이 기다렸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75세인데 85세 아내는 65세에 출발했으니까 7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화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여러분 하갈은요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10년 제법 오래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그거라도요 내가 정해진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다 네 시간이 아니고 내 때야 내 일을 할 거다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 처지 형편 내 몸의 상태 보고요 이제 걸렀구나 이제 나는 걸렀으니까 우리 아브라함 화가를 통해서라도 한번 애를 보겠다 하고 사례가 허락을 하는데 그때 저도 웃어본 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 들어야 인정 고소원이라고 내가 감히 청하지는 못해도 옛날부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가를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은 못했는데 사례가 허락하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더라고요 사례의 말을 듣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가 옛날부터 여자 말 잘 들었습니까 아내도 그냥 금방금방 팔아먹는 사람이 이 말은요 철뜻까지 금방 알아듣고 금방 사례의 말을 듣더라 그런데 이때 더 아픈 것이 뭔지 압니까 사례는요 혹시 자기는 이제 여자로서의 그게 끝나기 때문에 남편도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야 이 책임에서 이게 뭐랍니까 피할 수 있잖아요 남편도 생시의 기능이 없고 아내도 없어야 되는데 살해 자신은 안 된다 생각하고 하갈에게 허락을 하니까 1절 딱 지나자마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며 바로 임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불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례죠 그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사례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둘이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검사의 회복이 옛날에는 검사가 가능합니까 뭘로 검사합니까 오늘 같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검사를 이 검사를 최초로 했는데 동침하자마자 하갈이 임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례는요 그 밤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안방만이면 안방만임인데 근데 자기 집에 한여가 애를 뵀기 때문에 이 애를 놓는 순간에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식을 낳은 사람 앞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례가 이를 악물고 자기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들어가라 그럽니다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알듯이 장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았나가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니까 11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 1절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요 한 절이지만 13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되게 화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나신 것 같아요 내 때에 반드시 준다 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자 하나님이요 내일같이 만나고 동행했던 이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절 차이가요 86세에서 99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13년 동안 죽기보다 힘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네 생각대로 네가 안 된다 해서 나도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못 기다리는 이유가 그걸 해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13년 만에 나타난 첫 번째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가 참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그냥 막 놔가지고 그게 평생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 그러시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 시작하신다 그럼 아멘 우리가 끝날 때 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끝났다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옵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럽니다 야 내 내년에 자식 줄게 내년에 자식 준다 그랬으니까요 누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내 종 엘리에셀을 줄게요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 하나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앞에 살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음은요 우리가 처음에 웃었던 기분 좋아서 뭐가 이루어져서 기뻐서 웃는 웃음 아닙니다 원망의 웃음일 수도 있고 그죠? 허탄한 웃음일 수도 있고 웃프다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웃지만 슬프다 웃고 싶지만 사실은 형편으로 올 때는 좀 슬프다 웃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한 게 이스마엘은 하나 나왔으니까 내 후사는 이스마엘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18장이 딱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다 내년에 여러분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게 언약의 구체화가 되는 장면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날 이삭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요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살아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살아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는요 살아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은요 정말 피나는 웃음일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끝났고 우리 남편도 아들 낳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99세여 89세라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된 영감님한테서 내가 무슨 이 영화를 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는 내년 이맘때 살아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이 웃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야 네가 웃었다 하니까 살아가요 나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살아야 네가 웃었다 살아가 두려워서 부인하여러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웃음 하나님이 이 웃음에서는 살아야 네가 이삭을 통해서 평생 진짜로 웃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네가 속으로 나를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고 그 피눈물 나는 웃음을 나한테 보일지 몰라도 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볼 때마다 너 웃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도요 이삭을 안고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부를 때마다 이삭 아닙니까 이삭아 이삭아 이게 뭡니까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이 웃음 내가 창세기 12장에 갈대야 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나 이런데 두 분이나 팔리 가고 여러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웃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도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웃든 비웃든 푸둣든 간에 하나님은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쯤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은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웃음의 근원이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거 아닙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90세된 사라가 이걸 꺼내가지고 애한테 이삭한테 먹이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고뇌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 평생 내가 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웃음 이것이 영원한 웃음이라도요 이 이삭이 나중에 예수 그리토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평생 웃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